초대형 허리케인 이연이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는 마치 전쟁터의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천년에 한 번을 비의 양이라는 말이 나왔고 최소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됐습니다.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범람한 물이 체빠지지 않아 여러 곳이 수중 도시가 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플러시다는 12시간 동안 380mm, 레이크웨일스에서는 하루 새 432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천년에 한 번 내릴만한 강우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샬럭 카운티에서는 9명이 숨지는 등 지금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구조됐습니다. 210만 가구는 아직도 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으로 빠져나간 이연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튼에 상륙합니다.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이동 속도가 시간당 16km 내외로 느려 주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